자 이제 먹어보자 걔는 후라이부터 하나 해 아빠가 해줄게 주워 이거 생선 하나 줄게 여기다 넣고 먹어 가시 없어 그건 그래? 응 담백하네 맛있게 해 응 어때? 맛있어? 맛있게 해 맛있게 해 맛있게 해 이제 좀 넣고 됐어? 그 다음에 기름 이렇게 해서 다 비비지 말고 여기만 이렇게 살살 비비는 거 김밥이랑 또 먹어야 되니까 맛있게 해 자, 봐봐 아빠처럼 됐어? 응 먹어봐 맛있게 해 맛있게 해 맛있게 해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아빠는 계속 이렇게 먹어야 되겠어 너무 맛있다 아빠는 계속 이렇게 먹어야 되겠어 생선 좀 더 줘? 생선 좀 더 줘? 이건 가지 좀 있을 수 있다 안 짜고 맛있네 고기 든 거 봤어? 응 고기도 참기름 참기름 어? 해서 먹는 거야? 마지막? 응 고기도 참기름 어? 해서 먹는 거야? 이렇게 하니까 또 한 그릇 남아 이렇게 하니까 또 한 그릇 남아 야 참기름 많이 먹었다 너? 응 응 하아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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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오늘 메뉴는 어땠어? 맛있었어 맛있었어? 응 주호 오늘 어땠어? 오늘 메뉴 잘 됐네 이제 설거지 해야 되겠네 응